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수완박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했고 그리고 청와대 국무회에서도 최종 공표가 됐습니다. 오늘 낮에 검수완박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기 때문에 오늘 국회와 그리고 KBS 입구에서 관련된 집회가 열렸는데 우파시민단체와 법조계 그리고 노동단체 등 해서 각계 단체가 총집결해서 검수완박과 함께 공영방송 연구장악 시도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앞에서 집회를 시작해서 KBS까지 걸어가면서 시위를 했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홍보도 하면서 공영방송 장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입법투쟁도 함께 벌이도록 했습니다. 이미 검수완박은 됐지만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지금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회 대신에 공영방송 경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사회가 기존에 KBS는 11명, MBC는 9명인데 이걸 둘 다 공의 25명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사장을 뽑도록 했는데 여기가 주로 자아평양된 노조단체나 또는 직능단체, 지역대표 이런 식으로 아주 애매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자아평양된 인물이 과반 이상 또는 3분의 2까지 채운다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를 실행하도록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검수완박이 처리됐기 때문에 또 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또 일련의 날치기가 또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검수완박도 규탄하고 또 공영방송을 연구장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규탄하는 집회가 국회와 KBS에서 함께 일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KBS노동조합과 KBS공영노조 그리고 MBC노동조합 등 공영방송의 노조단체와 그리고 자유우파시민단체가 또 함께했습니다.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수업포럼, 행동하는 자유시민, 그리고 자유민주시민연대 거기다가 지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에다가 공영언론 미래비전 백년위원회 등 한 20여개 단체에서 집회를 함께했습니다. 자, 규탄 대회에 모였던 120여 명의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노종 관련자들은 자유 발언에 이어서 KBS 본관 앞으로 시위행진을 하면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자, 결사반대 검수완박 그리고 결사저지 공방영장, 공방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영방송연구장악 이것을 줄여서 공방영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들이 구호와 함께 호러라기를 불고 또 피케팅을 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국회와 KBS 일대의 이들의 집회로 인해서 쭉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또 곁에서 박수도 치고 환호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회의에서 집회에서 연사로 나섰던 강조형 공영언론미래비전 백년위원회 상임 대표는 최근에 이루어진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 2개 처리와 관련해서 최고 책임자인 박병석 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국회의장인지 국민의 국회의장인지 모르겠다. 사퇴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처리가 될 경우에 공영 또는 공영방송은 이제 인형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권과 언론 노조의 전폭적 지원이 가능한 입법 처리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시위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지속하고 있고 그래서 검수완박이 처리됐기 때문에 자, 검수완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렇게 물은 뒤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목적이 아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영방송이 완전히 장악되는 것을 저지해야만 그래야만 적어도 최소한도의 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가 있는데 이미 방송도 장악되어 있고 그리고 법원도 장악되어 있고 거기다가 입법부까지 이러니까 사실상 알맥이는 다 장악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 집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지금 이 방송 여기는 KBS 앞에서 이 집회를 할 때 모이던 단체들입니다. 여기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모였습니다. 시민단체 대표 등 해서 20개 단체 대표가 모여서 모였고 국회, KBS와 국회 앞에서 이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지금은 공영방송, 그러니까 이 금수 장악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장악도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금수 완박에 밀려 있어서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러나 이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정필모 의원은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그쪽에서부터 추천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고 KBS 안에 적폐청산위원회, KBS 안에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KBS와 국회 앞에서 공영방송 장악 저지 그리고 금수 완박 퇴치를 외치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과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이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검찰까지 장악했으니까 안에서부터 진지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변역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들이 나서서 지켜야 한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에 숫자가 적은 국민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국민이 나서서 함께 지키고 투쟁해야만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수 있다 하는 점을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